첫 주제는 트렌드 나우로 해서 2015년 UX, UI, GUI 트렌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뉴스를 보실 거예요. 삼성이 대규모의 자금을 들여서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회사는 IoT 쪽의 회사이다. 그리고 앞으로 IoT 쪽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큰 대기업들이 IoT 기업들을 인수했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20년까지의 메가 트렌드가 IoT이기 때문에 지금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oT는 인터넷 이후 가장 강력한 패러다임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국내 IT 산업을 강타할 키워드 중 하나가 사물 인터넷이라는데 반대표를 던질 이들은 많지 않다고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얼마 전에 CES 행사가 있었죠. CES 2021 행사가 있었는데 IoT라는 용어가 각종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고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들이 IoT라는 패러다임을 다 쥐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에서 IoT 쪽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IoT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배우실 수 있는 좋은 수업이 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에서는 모든 제품을 오픈하고 개발자 지원에 1억 달러를 투자하고 2020년까지 모든 제품을 IoT와 연결하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IoT에 집중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까지 IoT가 메가 트렌드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매출 금액 자체를 평가한 결과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는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공급 측면을 말씀드리면 IoT 기반의 제품 및 서비스 매출에 대한 창출액이 약 3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 안에 약 20% 정도의 이유는 IoT 기능을 기존 제품에 도입할 경우에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이유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80%는 제품 공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들은 새로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IoT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의 IoT에 대한 부가 가치가 약 1조 6천억 달러가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IoT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같은어에서 조사를 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신뢰를 해도 되는 그런 수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칠 경우에 2020년도까지의 전세계 IoT에 대한 가치 규모는 약 1조 9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숫자의 금액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IoT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디바이스의 분야별 증가 전망 또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2012년, 14년, 15년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약 2018년, 2020년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이 웨어러블이나 다양한 그런 IoT와 관련된 용어들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떠오르지 못했던 거는 이러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후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은 매출에 대한 부분에서 대다수의 경우는 기업에 대한 매출 부분이 오히려 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더 클 거라는 그런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다양한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업이 일단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정부, 지자체 쪽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B2C 일반 시장 쪽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다른 관심을 가질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2015년도가 IoT와 관련해서 투자 및 관심도가 제일 높은 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어서 올해로 들어서면서부터 76%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면서 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무언가를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2015년, 16년 이때가 가장 절호의 기회가 될 거라는 것들이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미리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선점할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제로를 따라가느냐 제로에서 1로 가느냐 그런 거에 대한 책이 나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만들어놓은 누군가를 똑같이 따라가느냐 아니면 뭔가를 새롭게 만드느냐 거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